정상화 조정기관으로 다시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최고점 대비 30에서 40% 지방하고 수도권은 50% 정도까지가 최대폭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현황부터 좀 체크하고 넘어가면요 이제 벌써 4월 말일이잖아요 이제 곧도 아니죠 내일부터도 5월인 건데 1분기 데이터는 다 나왔겠죠 당연히 그러면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집가 오른 건지 떨어진 건지는 현재 사람들이 심리는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4월 말 31일이죠 네 현재 기준으로 일단 지표상으로 말씀드리면 수도권은 보압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서울이 이제 지표가 한 3, 4주 전부터 상승으로 떴다가 총선 이후에 다시 보압으로 됐다가 다시 저번 주에는 소폭 상승 이 지표가 떴어요 떴는데 그건 이제 한국 부동산원 지표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다른 방송에도 말씀드렸고 이 지표가 부동산원은 정성적 요소를 넣기 때문에 퍼펙트하지 않다 좀 왜곡이 있다 그래서 실제 거래량의 분위기는 어떠냐면 제가 4월 달 걸 다 총합해 보니까요 하락 거래가 50 한 3, 4% 그리고 상승 거래가 한 47, 8% 정도 돼요 비율이 그러나 이제 한국 부동산원 통계상으로는 중요 대단지를 위주로 가정 평균을 낸다가 정성적 요인이 또 들어가요 담당자가 이쪽 지역에 자기가 생각할 때 좋다 그러면 그거 올려요 그래서 이제 흐름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수도권은 그 부동산원 지표에서도 이렇게 몇 군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보압이나 하락 방향으로 좀 추진하고 있고 거래량을 좀 말씀드리면 그림이 좀 총선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 이후에 약간 변화의 조짐이 있는데요 그러나 3월 달은 확실하게 총선 전이었잖아요 신생아 론도 겹치고 또 기사들 많이 나왔잖아요 2, 3년 뒤에 주택 공급 물량이 지금 착공이 없으니까 입주 물량이 좀 부족할 거다 이런 어떤 공포 마케팅 또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3월 달에 그림 보시면 이렇게 쭉 치고 갑니다 쭉 치고 가요 그래서 이게 4천 건까지 넘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4천 38 3년 만에 4천 자 찍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서울에 6,100에서 2백 건 사이가 평균 거래인데 그동안은 반토막도 안 됐죠 3천에서 계속 헤맸잖아요 최초로 지금 이거 찍어서 기사에 좀 많이 나와요 3년 만에 4천 찍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확히 보실 건 이 부분이죠 평균선에서 위에 있을 때 위에서 추세가 이어질 때 상승과 폭등이 일어나지만 평균선에서는 보압 수준이라는 얘기죠 지금 거기다 약하거든요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 수준이 안 되니까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은 상태의 가격 상승 서울에 약간 상승했던 거 이거는 이제 일시적 상승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많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4월 달 거래량이 이제 5월까지 신고를 하니까 아직 한 달 남았지만 추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추산하냐면 보통 4월 달에 계약한 분들이 그 다음 달에 신고하는 비율이 한 7, 80%에서 60% 왔다 갔다 해요 많을 때가 1.2 정도고요 근데 1,700건이 나왔어요 4월 어제 날짜로 1,780건이니까 두 배를 곱하면 만약에 신고를 뒤에 다 한다 반 정도가 이렇게 하면 3,400건이 나오고 근데 제가 그 경우는 거의 없어서 지금 생각하니까 2,900에서 3,300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4,000건에서 다시 3,000대로 내려간다는 거는 추세를 못 이루잖아요 그래서 아 이번에 그러면 이런 상태로 이어지다가 소폭 강세를 이어지다가 거래량은 조금씩 있으니까 그러면 선호 지역들은 강세를 유지하겠지만 일반 지역들은 다시 꺾일 수 있는 게 한 4월 5월이니까 6월 정도면 그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금 보여요 제가 볼 때 그 전에 여기 보시면 쭉 쳤다가 작년 9월부터 내려왔잖아요 이랬다가 이제 다시 신생화로는 가잖아요 신생화로는 예산도 적잖아요 그런 걸 계산하면 6,7월이면 이게 다시 조금 더 힘을 이룰 수 있다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 이건 어떤 자료인가요? 이게 이제 매물하고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약간 정치에서 좀 올랐지만 매물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시장을 볼 때 항상 매물을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건 거래량은 반등은 했지만 이게 집값 상승을 오래 지속하기에는 힘이 부족하다 그리고 다시 조금 4,000권에 3,000권으로 살짝 내려가는 느낌이 좀 보인다 그렇게 예측이 되고 제가 뭐 3년 전부터 방송 나오면서 계속 매물량을 말씀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선이 이제 보시면 우리가 느낌상 있잖아요 이때 이때를 좀 보시면 좋습니다 이때가 2022년 우리 하반기 때 많이 내렸잖아요 이게 막대기는 전세물량이고요 이게 매매물량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갭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세를 놓을 물건을 매매로 전환되는 게 많은 거죠 매매 수요가 있으니까 상승기였으니까 이때가 그랬다가 임계점에 다다르면 사람들이 덜 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전세로 돌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안 팔리니까 그러면 이 갭이 있을 때 전세물량이 늘어나면서 매매물량이 줄 때가 하락기입니다 쉽게 이해 되시겠죠? 안 팔리니까 전세로 돌려야 되고 근데 이제 그 뒤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으로 인해가지고 지금부터 이게 내려오고 매매물량이 올라가잖아요 시장이 좋아지니까 그럼 안 좋아지기 전에는 꺾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고래하면 꺾입니다 이렇게 꺾이니까 전세물량이 또 줄죠 그럼 전세매물이 느는 시점은 다시 하락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선이 갭이 너무 커졌어요 예전에 비하면 지금 정부의 신생아와 특리의 보금자리론으로 인위적으로 시장을 바쳤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도 있겠죠? 갭이 많이 벌어졌으니까 세간에서 얘기하는 한 번 이번에 내려가면 급하게 내려갈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하나 예측이 되고 정부가 케어를 잘 한다면 시장에 충격 없이 그럼 연착류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죠 시장을 시청자분들도 이 갭이 심상치 않다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합하면 매물이 11만 개인데 이것만 볼게요 8만 4천 개면 서울의 입주 물량이 3만에서 4만 사이를 보는데 2년 치잖아요 거기다 또 입주 물량이 나오잖아요 또 하반기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올림픽파크포로요 그게 만 2천 세대가 11월이나 내년 1월 사이에 입주인데 지금 벌써 매물이 한 천 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하방압용을 주고 있어요 강동구에 그러면 이제 송파구가 좀 올 겁니다 이게 그 시간에 걸리는데 그게 이제 6, 7, 8월 되면 시장에 그런 변화들이 나타날 거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동구 송파구 뭐 이런 얘기 해 주셔서 그러면 지금 강남 3구는요 어떤가요 강남구랑 서초구는 괜찮은 건가요 그러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신고가 보도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강남구 압구정동에 갑자기 뭐 30억 오르고 이런 기사들 나오고 그런데 이제 압구정만 좀 나오고 서초구는 신고가가 이제 한 두 단지 정도 그래서 나오는데 중요한 건 그 신고가가 난 단지들에서 또 하락거래가 있습니다 동시기에 2, 3, 4월 사이에 시장이 혼재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 신고가가 정확한 신고가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왜냐면 신고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자전거래식으로 허위거래로 가격만 올려놓고 자기는 빠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강남구 아파트 거래량 제가 그림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2006년이잖아요 이때가 보시면 뭐 구죠 강남구입니다 1200회까지 가고 근데 예전보다 그 전체 우리 영끌 막 올라오고 이럴 시절에 보시면 요거는 한 900건밖에 안 돼요 900건이 될 때 느낌이 뭐냐면 이거죠 어? 가격이 높아져서 거래가 줄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더 낮잖아요 보면 여러 가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확연하게 거래가 덜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신고가와 그렇죠? 이때 지금의 신고가는 의미가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강남구 가격이 많이 올랐구나 예전에 수준에서 강남구 사람들도 또 거기에 주택을 매입하려는 분들도 그 나름대로 자산 수준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갭이 벌어졌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 걸 보시면 대치동이에요 우리 음마 있고 그런데 음마, 미도 다 있죠 그쪽에 이제 대치동 거래도 아까 그 그림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더 꺾였어요 그러니까 강남구에서도 높은 지역은 더 거래가 줄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요가 감소했다는 얘기죠 예전보다 그걸 보시고 그 중에 하나를 보시면 감소한 중에 이 그림이 좀 의미가 있는데요 보시면 대치삼성이라고 아시는 분 아실 텐데 59.88이에요 25평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쭉 가다가 같이 갔다가 여기까지 잘 갔어요 우리 꼭지점 우리 영끌 시절에 그런데 여기는 이제 거래가 끊기죠 아예 그러니까 효과를 유지하는 거예요 싸게 안 팔겠다 그냥 안 팔겠다 우리는 네 그랬는데 조금 이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송파가 막 35% 빠지고 이럴 때 그때 같이 빠집니다 그럼 막 급하게 빠질 때는 안 팔고 아예 이 거래가 다시 조금 나왔는데 이거 빼고요 이거를 우리가 그림을 봐야 돼요 이건 또 신고가하게 찍어놨는데 최근에 이거는 100%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며칠 1, 2주 전에 이 12억이 나왔거든요 그럼 우리가 갭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뭘 믿어야 되는 거죠? 위의 걸 믿어야 되는데 아랫 걸 믿어야 되나요? 그렇죠 하락 거래는 거짓을 안 하거든요 상승 거래 신고가는 거짓이 나중에 해지하거나 이런 형태들이 나오는 거고 왜 상승 거래를 왜 거짓이 인위적으로 시장 가격을 올려야 부동산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거래할 때 수수료도 늘잖아요 12억짜리하고 16억짜리하고 틀리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어쨌든 사야 되는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할 수 있죠 김 작가님하고 저하고 계약을 써요 아 실제 사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러고 신고를 해요 신고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많죠 왜 또 세상에 그렇게 아쉬워서 많다고 할 수는 없고 종종 있죠 종종 있죠 종종 있고 전 정부 때 그래서 투기 감시반 뜨고 막 그랬잖아요 어 그러시면 하락은요 그게 있을 수 없나? 예를 들면 떨어지길 바래서 네 이렇게 해야지 아니죠 이런 것도 제가 조사해 봤더니 하락 거래는 다 등기 완료가 거의 95% 99%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승 중에서 신고가들은 한 60-70%가 등기가 되고 30-40%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좀 보셔야 되고 그런 중요한 건 이제 제가 그래서 아 그러면 시장을 좀 지켜보셔라 하는 게 그 뜻입니다 혼조세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보였던 거 매물량 있잖아요 매물량이 감소하는 상태에서 이 상태면은 진짜 혼동스러운데 매물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시장을 충분히 보고 하는 것이 합류인 거고 매도자분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매물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고 가격 조정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자기가 자산을 충분히 몇 년 동안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가격을 유지하겠지만 내가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고 유동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처분을 하려면 시장을 잘 보셔야겠죠 공인중개사하고 충분히 협의하셔가지고 이런 데이터 보셔서 아 실제 거래가 될 수 있는 거는 누가 봐도 지금 뭐 14억 선이잖아요 그래야 서로 이해가 되는데 이건 너무 낮고 이 시장에서 거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켜보면서 급한 분들은 좀 빨리 조정하면서 대처하시는 게 강남구 3구의 현황이다 강남구가 요즘 좀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띄고 있고 반면에 서초구는 거래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나오면 제가 데이터 보여드릴 텐데요 서초구에 입주 물량이 나올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사람들한테 좀 의식적으로 아 이게 서초구가 좀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 뭐 이런 것들이 좀 공유화되어 있다는 걸 제가 어느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서초구에 집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미팅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질문의 형태 바뀐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팔아야 팔리냐 하고 언제 팔아야 잘 팔리냐 이거 질문이 틀리잖아요 언제 파냐는 가격이 정해진 거고 어느 가격이라는 건 또 틀리죠 작년만 해도 약간의 막 혼동이 있을 때 제대로 값을 받고 싶어서 그럼 언제 팔아야 되냐가 질문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한 2, 3주 전에 어디 조금 VIP 분들하고 미팅을 티타임을 가졌는데 얼마에 팔아야 되냐 이게 나오고 거기서 결정을 짓는데 얘기들이 아 그러면 나는 그냥 몇 년 들고 갈래 뭐 증여할래 아 나는 뭐 돈이 필요해서 팔아야겠네 좀 낮춰야겠네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왔다 이거 조그만 변화지만 소유주들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나라고 제가 좀 말씀드려봅니다 근데 또 한가에서는 내년 뭐 그 후년에 서울 입지 물량이 너무 없다 이거 뭐 공급 부족이 당장은 아니어도 내년부터 집값을 좀 회복시킨다 아까 뭐 올해 입주되는 거 하나 얘기하셨지만 향후 내년과 그 후년에 또 좀 적은 편 아닌가요? 전혀 아닌데요 아닌가요? 전혀 아닌데 아직 이미 다 발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시장 왜곡을 일으키는데요 입지 물량이 올해 지금 3만 저 올림픽 파커포리온이 같이 산입을 하면 3만 8천 건 되고요 서울 기준인가요? 네 네 네 서울 네 내년에 6만 건이란 말이에요 6만 800개인가 그래요 물론 거기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현장들 중에서 왜 시공비 공사비 갖고 지금 갈등이 생겨서 그런 현장들은 조금 늦어질 수 있겠죠 입주가 그러면 그 다음 해겠죠 2026년이 되겠죠 그거는 2025년에 예상 물량이 지금 한 6만 건입니다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 뒤 그러니까 지금 착공 물량 공사 물량이 줄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2, 3년 뒤에 입주를 하잖아요 내년 후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년인데 그럼 그때 물량을 말씀드리면 지금 인허가 상황을 보면 한 2만 5천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뭐 분양치고 이런 걸 보면 그 2만 5천이면 3만 5천은 만 세대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근데 그 전해인 내년에 내년에 6만 채가 나오면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요 더 내려오면 그 말이 맞을 수가 있어요 내려오면 하향에 따른 반발 매수학으로 상승이 되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자라면 그때 가격이 현재보다 유지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 올해 하반기와 내년 한 해 동안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때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만약에 바다까지 나왔다 거기서 상승한다는 얘기는 맞겠죠 근데 입주 물량 자체만 갖고는 얘기가 될 수 없는 것이 2009년도에도 똑같았습니다 아주 상황이 똑같아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미분양 16만 원 늘어나고 정부에서 대책 발표하고 부동산 활성화 대책 발표하고 세제 완화 다 발표해서 거래량 끌어올렸는데 결국 힘을 잃고 내려갈 때 그 막 끌어올릴 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미 이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건축 물량 착공 물량이 줄어서 지금은 막 이렇지만 2, 3년대 주택 입주 물량 공급 부족으로 또 다시 폭등한다는 걸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대놓고 그리고 2, 3년대 기사는 어떻게 바뀌냐 거래 절벽 이렇게 뜹니다 아이러니하게 그건 뭐냐면 현재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시장의 참여자들에서 매수자가 받쳐줘야 되잖아요 매수자 투자자들이 유지가 계속 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죠 그리고 예전처럼 입주 물량에 대한 신혼부라든지 결혼 상황이 인구가 증가할 때는 더 모자라겠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출산율 저하로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19만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결혼상이 그러면 5% 준 거거든요 근데 내년 후년에 결혼상이 더 는다라는 보장이 없고 더 준다라는 과정을 하면 또 10%, 5% 줄면 수요가 감소하죠 그 와중에 시장에 참여자인 일반 분들이 무주택자분들이 지금 소득이 많이 늘고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경제가 좋아져야지 2, 3년대에 돈을 모아서 따라오고 대출 이자가 또 받쳐줘야 되는데 금리가 지금 안 받쳐주잖아요 물론 2, 3년대에 금리가 인하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고 그냥 그 논리만으로는 맞다 어떤 거? 경제학 자체가 2부 과정법이잖아요 모든 다른 조건이 기본적으로 돼 있다고 할 때는 말씀처럼 공급 물량이 적으면 살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근데 지금은 그 환경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같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께서는 올해 부동산 집값 하락을 AM 상하시는 거 같네요 네, 하반기에 가면 하락이 아니라 저는 정상화 조정기간으로 다시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정상화는 어느 정도나 정상화되는 거일까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최고점 대비 30에서 40% 지방하고 수도권은 50% 정도까지가 최대폭이라고 봅니다 가능한 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서울은 지금 특례보금자로 장리를 많이 회복했잖아요 송파하고 강남 쪽은 90%까지 회복했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면 20%에서 25%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하반기 때 그리고 이미 노도강은 이미 많이 빠졌죠 40%, 50%까지도 많이 빠졌으니까 그건 뭐 현실화돼 있고 거기는 도리어 반발 하락폭 과대로 인한 반발 매수 그러니까 일시적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고 중간 지역들은 이제 거래량이 받쳐지지 않으면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매수 심리는 약화되는데 매도 심리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들어서면서 빠르면 느려도 8월부터는 분명히 시장에 우리가 예전에 느꼈던 어? 조정이 또 세게 들어오네 이런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빠르면 늦어도 하반기에는 올 것 같습니다 그럼 하반기의 그 조정은 혹시 뭐 몇 년 정도나 이번에는? 거기에 이제 PF 문제 있잖아요 PF 문제가 많이 심각한가요 지금?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개인적으로 이게 뭐냐면 정부가 분양가가 시장에서 유지가 될 수 있고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된 선을 지금 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볼 때 여기서 만약에 어느 순간에 미분양 분위기가 수도권뿐이 아니라 수도권도 지금 50% 이상은 미분양인 건 아시죠? 뉴스에 분양은 뉴스에 안 나와요 분양은 잘 된 현장만 나오지 서울에서도 만약에 현장들이 미분양이 나온다고 하면 심리가 많이 꺾을 겁니다 심각하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여유로워 보이지만 그런 시간이 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상승의 폭은 제한적이고 하락 정상화 조정의 폭은 크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스스로 잘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